자, 가도록 하죠. 2층 텔레포트 스태프를 가져갈까 생각해봤는데 역시 아까워 이것 좀 따가야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칸이 모자라네 아 칸이 모자라네 잠깐만 저거 따가야되는데 뭐 이거 하나 그냥 먹죠 이거 하나 그냥 먹고 글로벨이 여기다가 아 글로벨이 하나면은 약간 위험한데 위험할 것 같은데 아아아 내려가서 바로 내려가서 이거 뭐 싸우는 동안 다 달릴 일은 없으니까 내려가서 바로 내려가서 그 벌마인 다 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자 이거 테러 그냥 분명히 2층에도 있을 거야 저거 있었던 걸로 기억해 100% 채워서 간다음에 일단 자 일단 갑옷이 3개니까 힐링도 많고 오케 못 설치해 설치를 못해 설치를 못해 어 설치를 못해 아니 이런 넌 왜 설치를 못하지 됐다 아 아오 뼈! 뼈! 갑옷! 야야야야 갑옥 갑옥 와 깨졌어 갑옥 3개 다 깨졌는데 3개 다 깨졌어 오우 가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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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야야 너무하네 너무해 아 갑옥이 없지 참 아 갑옥이 없지 참 야야 이 꼴을 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와 정말 힘들다 갑옥이 3개 다 깨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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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 베리 가져가고 이거 백프로 짜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내가 버렸나 아 갑옷 갑옷 3개 가져가고 이러고 이러고 오케이 아 고우 한 번 차고 갈까 정신력이 개판인데 체스터요? 체스터 데려가자잖아요 한 번 더 가 아 저 어떻게 2층 입구로 정리해야 되는데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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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들어가자마자 저러니 이씨 아이고 아이고 쟤 뭐하냐 아 아 아 아 야 심어져 아 도대체 왜 안심어지는거지? 땜벼 아우 야 누굴 왜 먹어 이씨 왜 못심어? 아 심었네 이제 야 일로와 아까 그 이상한 놈 어디갔어? 야 너 자냐? 아이고 어? 뭐야 쟤 뭐 뭐야? 됐고 됐고 네 돌 있는덴 안되나? 아 웃기네 이거 근데 아까 여긴 됐잖아 아까 저긴 됐는데 여긴 안된다는게 이상하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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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입구쪽을 웬만큼 다 정리했지 입구쪽 웬만큼 정리한거 같죠? 입구쪽 다 정리한거 같으니까 좀 더 싸우다가죠 갑옷이 많이 남았잖아 싸워 싸워 덴벼! 쿠키가 두개밖에 안남았네 따뜻하게 대빈 스테리 Moral 다도 너였어? 아 버리였구나 밑에 뭐가있나 했네 아 뭔가 이렇게 숭숭거리고 있길래 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거? 근데 이거 고치면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? 고치면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어 여기 뭔가 있네 야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아까 문땡이 같은 애들 하나 더 있었는데 산타님 어서오세요 얘는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야 똑같아져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대형 오오오오 아이씨 보석 나왔는데 빨간색 보석 야 마블떨어져라 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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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강하다고요? 아무것도 없는데? 어 냉장고 잖아 이거 부셔서 가져올 수 있겠다 냉장고 기어 주죠? 냉장고는 부시면 오오 왜이렇게 안죽어 야 죽어 오오 얘네들 계속 나오나?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네 일단 입구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함정으로 도배를 하죠 이쪽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 고대신전이 이건데 고대신전이 이건데 이쯤에다가 함정을 쫙 깔아놓고 함정을 쫙 깔아놓고 끌어다가 죽이고 끌어다가 아 여기 지금 거미가 있네 여기다 깔아놔야되나? 여기다 깔아서 끌어다가 죽이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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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장난아 장난아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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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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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나온거요? 제가 다 던건데 저기가 다 던거요 아이고 무기가 없다 무기가 없다 무기가 없다 오야 무기 두개 갖고 갔는데 다 썼어 그래도 갑옷은 4개 가지고 갔는데 하나만 깨트려 먹었네 지금 그게 없어요 정신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더이상 못 버텨 호박 쿠키가 있어야 되는데 하운드 오네 하운드야 잠깐만 이쪽으로 오지 말고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잠깐만 하나좀 주시고 파란부석 하나 파란부석 하나 파란부석 하나 하나..하나밖에 안 죽은거 같은데 몬스터 고기 대박 많은데 나 냉장고에도 몇십개 있는데 지금 그 웜있죠 그 그 그 그 열매 달고다니는 그놈이 몬스터 고기를 잘 줘서 뭐 그렇게 센건 센 함정은 아닌데 그냥 그냥 할만한 함정이에요 몬스터 고기 아 고기가 아주 고기가 아주 아 쓰레기 됐네 몬스터 고기요 저거 달걀 만드는 데 쓰는데 뭐 돼지 용도가 좀 있어요 이것저것 지금 쿠키가 없어서 이제 더이상 쟤네들한테 덤비는건 무리거든요?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되는데? 아 마땅한데가 없네? 돼지똥이 왜 여기 들어가있냐? 돼지똥이 아니라 하얀 똥 힐링셀브도 저거 다 정리해야되는데 힐링셀브도 힐링셀브도 18개 아 아까 가보 3개 가져갔는데 다 파괴되가지고 깜짝 놀랬어 너무 애들이 많아 근데 알고보니까 알고보니까 거의 다 죽여놨던거야 큰고기가 없네 아 아 혹시 호박이 나올 리는 없고 지금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것도 다 심어야겠는데 여름 이거 안상하겠지? 용과도 용과도 어우 났네? 이거 웃긴놈들이네? 왜 났나지? 야 니네들 정체가 뭐야 겨울에 왜 자라고 난리야? 채소가 야 야 어쨌든 잘 됐다 야 아 못주네 왜 자랐지? 아 지금 뜯어오기 좀 그런데 뭐야 이건 또 뜯어오죠 지금 정신력이 이거 이 호박으로 아 이거 잠깐만 씨앗이 어떻게 달리나 모르겠네 몇개나 필요하지? 씨앗이 일단 뭐 뜯어보면 알겠죠 왜요? 외제되네 아 이거요? 스물 두개니까 씨앗 스물 두개 씨앗이 스물 두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 열 자섯개만 줘보죠 일곱개는 난 호박파면 안 되고 호박쿠키 스물 두개 스물 두개 제발 스물 두개되라 콜만 죽어 나도 처음에는 근데 나 내 방송 오면 알텐데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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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스물 두개라네 자... 씨앗이 어디갔지? 어? 나 씨앗 어디다 놨지? 거기다 그냥 놓고 왔나? 어? 씨앗을 어디다 놨네? 아이고, 나 음식 상하겠다, 나. 자, 자고 일어나. 잠시만 좀 찾자. 씨앗 신고? 이게 잘할 리가 없는데, 이게 잘 왔어. 신기하게. 토양이 너무 좋았던 건가? 이거 내년 고민하자고 그러는데. 이거 내년 고민하자고 그러는데. 오케이. 야, 쿠키 8개 만들 수 있다. 지하 한 번, 2층 다시 한 번 가볼까? 2층, 2층 다시 한 번. 여덟 개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? 좀여는 다행인 것 같은데? 오이... 어? 어... 어?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y 음? 어? 어? 아 이거 어떡하지? 다..달걸로 만들까? 야 야 야 달걀 야 달걀 만들어 달걀 이거 다 먹어 이 식성 좋은 새야 얘는 주문대로 다 먹어 그 위장이 위장이 그 그 뭐라고 하더라? 홀.. 아니 홀 오브 홀딩이라고.. 아 그거 뭐였더라? 그 아이템 이름이 포.. 포켓 오브 홀딩이였나? 이거는 오 야 니가 왜 먹어.. 아유 어어어어 아악 진짜 어디간대 지가 먹고 있어 문서고기를 음...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애 좀 위험하겠다 이거 갖고 다시 갈래 위험할 것 같은데 나 창도 만들어야 돼 치아 아 사탕도 좀 가져갈까 사탕받네 칸이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범위줄 발줄 3개 범위줄 3개 어? 잠깐만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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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됐다 지금 나왔는데? 어 여기 아따 저거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느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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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워진 것 같애 야채 야채가 없으니 뭐 큰고기 만들자 돼지들아 여기 먹을거 자 먹어 먹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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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어 물소고기를 먹긴 한데 어 4개를 먹으면 이렇게 늑대인강으로 변해서 자유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제 죽이면 큰고기가 나와 두개 돼지꼬리야 멘스터고기는 재활용이 엄청 다양하게 가능해 흫흫흫 계란으로 만들 수 있고 아 이거 다 부서졌어 아 이거 다 부서졌어 폐허의 성이야 폐허의 성 흫흫흫 아 얘네 얘네 기르려고 내가 이거 다 만들어 놓은건데 폐허의 성이야 폐허의 성 다 부서졌어 폐허의 성 pas 빨간색으로 내가 갖고있는거 보다 바닥에 떨어진게 더 빨간색이 빨리되네 어? 안됐네? 제기를 됐다 저거 포개가지고 저 돌댕이로 만들어야죠 부서진거 아 아깝다 아깝다 이거 안해놔 이씨 오 깜짝이야 아깝다 들고서 여기서 스페이스밤 누르면 돼지집 부셔 돼지집 부수려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해줘야돼 물론 뭐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면 아니요 펭귄집이 아니라 부서진 돌격입니다 펭귄이 아무것도 안주던데 펭귄이 아무것도 안주던데 게다가 펭귄한테 덤비면 그냥 죽어요 그냥 펭귄이 되게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데미지가 끝장나요 철 fe 아홀드로 한방에 원샷으로 죽이면 이렇게 더이상 뭐 말이 필요있네요 그래도 만들어야지 쟤네 뭐 어 근데 이거 6개.. 이거 6개 나오는데? 이거 6개 보면 6개 나오죠? 이거 뭐.. 그.. 그냥 자원 낭비가 아니라 그냥 그냥.. 그냥.. 본전인거 같은데? 본전이네 본전 모자 모자 뭐 좀 썼겠다 왜 이렇게 잘 썼냐 겨울엔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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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얘네 못나오게 하려고 이걸 해놓은건데 어어 다 뿌셔나 다 뿌셔나 잠깐만 오우 잘..잘 만들어진다 본전 본전이야 본전치기 나는 이게.. 자원이 소모되는줄 알았는데 본전치기야 고가린이형은.. 수염 4개랑 대형 고기 스테이크 4개랑 나무판자 4개였나? 아마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다 뿌셔나 다 뿌셔나 쟤네들은 다 죽이고 밖에 나와있는 애들은 오우 오우 야야 잠깐만 아니 아 내가 갇히면 어떡해 아유 야 아 나 진짜 열기야 너 버려놔 아우아우아우아우아 아니 이걸 ㅎㅎㅎㅎㅎㅎ 얼어 죽겠다 아 저기다 알을 깠어 저기다 알을 깠어요 냄비울이 아이고 이 유포도 썩어 하려고 했는데? 이거 유포 썩어도 괜찮아요 이걸로 또 요리를 할 수가 있어 이것도 요리 할 수 있어요 저거 이거 대신 오우 야야 툭 흠 그게 못들어간다 넣으면 유통기한 확 늘어나고 괴물고기 네 말씀하세요 아 저거 말리세요 아 그거는 정신력이 나이트너 키워만 하는거죠 정신력이 떨어지면 토끼들이 보여드릴까요 나 이거 한번 얻긴 해야되는데 다른 캐릭터가 수염 얻을때도 이런식으로 방법을 쓰는데 나 정신력 막 떨어지고 있지 지금 그걸로 영원인형만드는건 아니구요 보통은 수염을 깎으면 되요 보통은 수염을 깎으면 되는데 수염이 안기르는 안기르는 캐릭터들 있죠 그런 캐릭터들은 그 이 내가 이게 정신력이 80이하로 떨어지면 80이하로 떨어지면 그 영혼의 검 하나 만들어서 떨어뜨릴까 다크스워드 다섯개의 통나만 하나 저거 들고 있으면 정신력이 팍팍 떨어지거든요 조합법 여깄잖아요 미트 에피기 판자 4개 큰 고기 스테이크 4개 큰 고기 스테이크 4개 수염 4개 이게 다크스워드인데 저걸 들고 있으면 정신력이 팍팍 떨어지거든요 확 떨어지세요 들고만 있으면 확 떨어지죠 썩은 음식 먹어도 확 떨어지는데 몬스터 고기 먹어도 확 떨어지고 근데 고기가 아깝지나 저게 저게 분당 20 떨어지네 이게 썩겠다 아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아 바보같이 야 잠깐만 이거 먹으면 되네 이게 신기한 열매인데 정신력이 헛 떨어지거든요 내 몸이 빛나는 열매에요 내 몸이 빛나는 열매에요 내 몸이 빛나는 열매에요 내 몸이 빛나는 열매에요 그 다음 배낭은 좀 되죠 검은 토끼가 생겨요 검은 토끼가 검은 토끼가 작아요 저거요 테크 마법 아이솜 같은거 만들 수 있던데 내가 이렇게 막 어지러워 어이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아까전에 하고서 회수 안했구나 아니 아니구나 회수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와서 죽는거구나 얘네들은 몬스터고기 줘요 얘네들은 몬스터고기 줘요 쥐들기 와서 죽어 얘네들도 퓨줘요 이거 줘요 저거하고 수염때문에 그 얘네들 잡는건데 토끼 아유 꿀도 한번 따야되는데 아유 꿀도 한번 따야되는데 겨울되서 꿀 한번 마지막에 막판으로 한번 따야되는데 안따나 얘 영혼도 줘요 얘네들이 이게 나 영혼이라는게 이거 말하는거잖아 나이트메어 퓨 근데 잘은 안줘요 수염도 주세요 잘은 안줘요 그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야되는게 관건이지 저기 밑에 또 밑에 또 내가 더 어 뭐야 저거 꽃이 여기서 생겼던데 어디였더라 왼쪽이네 아 아 꿀도 최신 어 아유 아유 또 아유 아유 지 아유 지 누가 이씨 꽃다래 이제 쓸쓸 위험한데 이게 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데요 나도 몰라 뭔 일이 일어난지 아무튼 무서운 일이 일어난데요 피어 피어 시험 넣어놓고 찾아 오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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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어 디어 디어클럽습니다 분명히 디어클럽스다 분명히 디어클럽스다 어? 디어클럽스 아니야? 디어클럽스 같은데? 어디있는거야? 땅 안되는거 보면 디어클럽스 같은데? 어디있는거야? 아 이상한데? 아 나무도 없다 탁 나무해진다 디어클럽스 같았는데 없네 이거요? 이거 마법 뭐 물품같은거 만들수있는 네 건물이에요 새좀 잡아볼까? 그거 개나오게 할까? 개나오게 배낭좀 얻어볼까 이번엔 좀 잘해서 배낭좀 얻어볼까 배낭좀 얻어볼까 디어클럽스였어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아 어쩐지 얘 어디갔어 얘 그냥 간거야? 이게 어딘가 이게 어딘가에 있을텐데 이거 어딘가에서 이거 돌아다니고 있을거 같은데 얘 죽여야되는데 어 내꺼 다 내가 없으면 다 푸시고 다녀 분명 어딘가에 있을텐데 지금 겨울이 끝났어 지금 겨울이 끝났어 얘 어디 뭐 어디갔지? 뭐 밭이 하고 금방 만드는데 다시 물품이 다 떨어졌죠 야 야 겨울 끝났다 겨울 끝났어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는데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다시 좀 아 하나밖에 못만드네 아 이제 씨앗도 다 재기랄 아유 재기랄 디 디아클럽스 아 좀 자 자 이제 겨울 끝난거 같은데 그래도 온도는 밑바닥이네 똥 그러면 됐나 돌로 좀 아 돌은 항상 부족하네 사이언스 사이언스 머신은 맨 처음에 처음 만들 때만 필요한거에요 두 번째부터는 필요가 없어요 처음 만들 때만 필요한거지 이제 겨울 지나갔으니까 저거 열리겠죠 열매들 아 디 디아클럽스 잡았어야 되는데 그 누나를 얻었어야 되는데 아 나 누나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양쪽으로 놓으면은 정말 좋겠네 아하하하하 내가 운 운을 그냥 버렸구나 바보같이 한 번만 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도 아직 그게 낮은데. 그 배낭 든 놈은 지금 나오지? 이거 오케이. 나오죠? 자, 소리가 들죠? 올 거야. 거울틀 다니기 시작하네. 야, 이거 썩기 전에 빨리. 있다, 있다, 있다! 우와, 야! 야! 와, 저기 있었어. 야! 야, 이리 와. 와. 와, 저기 씨. 와, 나 씨. 냉장고 부숴놨어, 지금. 와, 나 씨. 진짜. 뭐야. 아, 어디 나왔는데. 와, 저. 냉장고 부숴놨어. 아, 기어있다, 기어있다. 아, 다행이다. 잠깐만, 잠깐만. 빨리빨리. 썩기 전에. 이거 내려놓고 일단. 아, 이것도 다 부숴놨어, 씨. 미쳤다. 아, 나 씨. 아, 진짜. 미쳤다. 기어는 그래도. 얻으니까 다행인데. 아, 또 안 와요. 아. 저 어딨어. 아, 나 진짜. 미쳐버리겠다. 일단 회수하죠. 회수할 거. 회수하고. 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, 뭐. 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, 뭐. 눈, 눈알 어딨냐. 눈알. 아, 저걸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. 다 부서졌어. 저게 음식도 내가 알기로. 내가. 놀이하나. 해놓고 있지 않았나. 몇 개 더 깔아야겠다. 냉장고 빨리 만들고. 황금 두 개. 황금. 미안해. 잠깐. 만들기 전에. 이거 만들기 전에. 이것부터. 소프트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거. 돌 세 개. 석탄. 석탄. 완전 절반만. 얹. 석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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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또 푸신거 있.. 아아아아 벌집 아 피해가 막심하다 진짜 아 저 피해..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어 이러면 다시 이거 필요하지 벌잡아야 되니까 잠깐만 3개 잠깐만 3개 만들려면 4,3,12 12마리니까 이거 100이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5,3 5,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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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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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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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팡이 출전 안될거죠? 디스파워 이즈 마인 자 벌 잡자 야 나비 이리와 이리와 벌 넣어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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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오지말고 님들 오지말고 님들 오지말고 일단 피해 도망가고 나 정신력이 바본데? 어 이거 왜 밑에 몰랐어? 잘못났나? 오케이 4마리 나와 일리와 8마리 4마리만 더 잡으면 되네 야 나와 아이씨 나와 한마리만 더 오케이 어어 아이고 오오 움직여졌다 잠시만요 오오오